지금 번호 언박싱을 할 거예요 신난다 짜라란 이거는 밑에 바닥에 붙이는 건가? 뭐야! 어 그게 가스 어 근데 우리 이거 가스 샀어? 이거 가스 없어? 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대망의 언니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쿠페 와 대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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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와 이 고급스러운 나무 알겠어요 근데 앞접시 너무 좋은데? 앞접시랑 이거 앞접시 맞지? 어 아저씨 맞으라 너무 좋은데? 어 야! 으악! 아 중불로 하고 센 불을 센 센 불에 가열은 삼가 아래 왜요? 장시간이나 센 불 조리 시 손잡이의 과열로 인한 화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어떡해요? 급해도 기다리세요 짠 이거 손잡이 어딨냐? 어? 설마 그거 별매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진정해 여기 옆에 달려있잖아 어 짠! 그래 별매래 다시 가야 되는 줄 알았네 aproxim 안옹군 신이 나오는 구 됐다 오후 ب- 켜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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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켜졌어? 이거 한 번 눌러야 돼. 저번에 그때 눌러야 그랬어. 대박. 찍고 보자. 그래. 가자! 웨이크 업! 오늘 뭐 먹죠? 떡볶이요. 저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떡볶이를 좋아했어요. 그런 단맛이 나는 떡볶이. 국물 떡볶이. 나도 국물 떡볶이가 좋은데? 저 잘 만들어요. 어디서... 아... 오! 오 대박. 오렌지를 씻어볼게요. 과일은 찬물을 씻어주세요. 근데 이거 괜찮다. 그니까. 식기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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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세요. 네. 언니, 난 너무 걱정돼. 난 너무 우리가 능수능락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난 없을 줄 알았어. 그래? 나만 너무 자신만만해서 거니? 어. 어우 손 시려! 어우! 어우! 따뜻한 물로 하지 언니는. 따뜻한 물이 나와? 응. 진짜... 무슨 음란하지 못한구나 언니. 날씨 진짜 좋다. 진짜... 저도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네요. 저희 티타임을 한번 즐겨볼까요? 저희가 살짝 욕심을 부렸는데... 오렌지 주스를 제가 착즙해서 먹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나 이거 처음 해봐. 나도요. 아, 난 해봤어. 레몬. 이거 반 잘라, 오렌지를 반 잘라서 계속 이렇게 돌려. 오렌지를 꼭 반으로 잘라야 돼? 어. 조심해. 오, 잘 잘려, 잘 잘려. 이렇게 하시고요. 네. 돌리세요. 이게 진짜 얼마 안 나오거든? 이게 맞을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나도 잘 몰라. 이 안에 있는 나머지 오렌지는 아까운데? 그러니까 완전 다 짜야지. 오, 나 잘하는 것 같아. 언니 나 잘해. 오, 많이 나오는데? 아니, 이게 컵에 따르면 아무... 아, 쉽지 않네. 아, 이거 맞지? 믹서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맛있네. 난 이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사실. 우리는 매번 쓸데없는 도전을 해. 인정? 되게 잘하고 있어,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주스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주스가 아니라... 그건 뭔데? 전동이가 이래. 이거 좀 봐. 국물이야, 국물? 왜 이렇게 웃겨?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가 안 그래도 놀러 오고 싶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얼굴 전체 모자이크 처리해달래요. 온몸 전체를 해달래요. 그래놓고 저한테... 뱃 부시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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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이거 먹어야 돼. 엄마, 빨리 이거 먹어봐. 빨리 평가해 봐, 엄마 평가. 빨리 평가. 평가 정도 될까? 어, 깍도 못 온다고?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 어때? 이건 착즙이 아니야. 그럼 뭐야? 죽이야. 죽? 죽이래, 이거 호박죽 아니야, 호박죽? 어떡해. 근데 이렇게 해서 국물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넣는 게 아니잖아. 슬롯이네. 이렇게 국물만... 이렇게 하고... 버리고. 이런 거 아닌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버리고. 고마워, 엄마 덕분에 알게 됐다. 내가 진짜 여기 와서 뭘 했는 줄 알아? 우리가 이거 설치하려고 했거든? 할 줄을 모르겠는 거야. 다 해, 도와주셨어요. 다 도와주셨어요. 그 적도 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짜 둘이... 너무 지쳐 보이는데? 네. 처음부터... 꽃다발 사 오려고 했는데... 헐... 들고 올 게 너무 많아서... 진짜? 뭐 들고 왔는데? 깍두. 아니... 깍두. 깍두. 저쪽에 다 옮겨놨어. 깍두 못 왔어. 진짜? 지치면 아쉽네. 대박. 감사합니다. 저희 대박 날게요. 조회수 광고 가지고 올게요. 홍보 많이 할게요. 잘 먹을게.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파이팅.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짠. 맛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 당연한 소리 나네. 왜 이렇게 웃겨? 국물이 없어. 좋다. 뭐야? 좋다. 좋다. 잠 올 것 같아. 졸려. 해보라기 씨 같은 게 떠 있네. 자, 우리가 이제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 알죠? 느낌 알죠? 알죠 알죠. 느낌 알지? 이제 뜯어볼게요. 방법. 이게 그냥 물 부으면 끝이야? 이거는요. 이거를 헹궈야 돼, 떡을. 저거 하자. 뭐? 저거 후크 선정. 아, 저거? 어. 저희 선물 받아서 빠르게 쓰게만 하는 거야, 쓰게만 알지? 이제 할 데가 없어. 우와. 우와! 우와! 뭐야, 나야? 이게 뭐야? 언니 제대로 안 끊었지? 해봐. 불러? 쓴 자는... 바꿔 쳤는데? 바꿔 쳤는데 안 튀어나오는데? 안 망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짜 못해. 갔다. 빨리 와야 돼, 뛰어와. 얼른 와, 보고 싶으니까. 제가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채원이가 250 물을 못 맞출 것 같아요.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떡볶이는... 근데 떡볶이는 어떻게 해도 다 맛있어서 물 조절만 잘한다면 싱겁지 않게 먹으면 되지. 차라리 짠 게 나아요. 물 더 보으면 되니까. 물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물을 한번 감으로 넣어볼게요. 제가. 저는 이런 감이 좋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면... 된 거 같기도 하고. 아주 좋아. 응? 권채! 응? 물 했어? 언니, 나 지금 진짜 완전 감 좋아. 언니, 물 너무 많이 했나? 250 맞아? 아, 물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내가 너무... 그걸 지금 깨달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 감을 너무... 난리 났다, 떡이. 떡! 야, 물 너무 많아. 쫄리면 돼. 그럼 어묵을 좀 더 넣을까? 건더기가 더 있으면 더 쫄아. 샤버가 잘 잘라, 내가. 어때? 되게 있어 보이잖아? 어? 지금 더 이쁜데? 어, 그러네. 비스듬한 느낌? 언니, 이거 쫄면 맛있어. 쫄면 맛있어, 쫄면 맛있어. 큰일 났네. 라면 수프 같은 거 넣어볼까? 라면 수프 같은 거 넣어볼까? 아니. 라면 수프 있어? 없어. 근데? 티딤들 있을 수 있어. 여기가 바로 도라에몽. 눕는다. 일단 밤만 넣자. 혹시 모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불 더 세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먹어면 안 되지. 좋아. 라면. 좋아. 아, 맛있을 거 같은데? 왜 자꾸 국물이 연해지는 거 같지? 아니야, 아니야. 언니, 넘칠 거 같아, 그거. 안 돼. 불 좀 줄일까? 덜 익었지? 응응. 잘 먹거든? 안 왔던 맛이야. 그냥 떡 먹는 거 같아. 안 왔던 맛. 어때? 아쉬워? 약간? 먹어볼까? 어떡하지? 라면 수프 좀 넣을까? 응. 어, 이것도 하나 못하는 애들 되잖아, 그럼. 못하는 애들 맞아. 진짜. 자존심 상해. 나 어묵 하나 먹어볼게. 어? 실패했어? 남은 수프 넣어서? 어. 어. 무슨 맛이지? 떡볶이도 아니고 완성특면도 아닌 맛이 됐어. 일단, 어떻게 할까? 떡볶이를 먹을래? 완성특면을 먹을래? 근데 간의 문제가 아니야. 맛의 문제야. 아, 그냥 이거 안 넣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겠다. 그치? 진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약간 안성탕면 맛이 나는 신박한 떡볶이? 약간 이런 맛 나는 떡볶이 집 있을 것 같아. 우리. 맛있어. 맛있어. 우리 성공했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게임이야. 게임? 예쁘지 않은 그거였어. 오늘은 가볍게. 끝까지 한번 바 preguntas, 펑학교. 잘 못еры기. 진짜 맛있어. aş, 저charged, 아까 program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